1405님이 보내주신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11,600원에 비중 20%인데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코리아 서키트는 IT 섹터 내에서 PCB와 관련된 종목이고, 사실 PCB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에 IT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초반의 주소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9월달 저점을 다니고 10월달 상승했을 때 큰 폭에 상승을 했는데, 이때 대부분의 PCB 관련된 업체들이 큰 폭에 상승을 했고요. 이후에 밀리지 않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행만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하락 쪽으로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보시면 주가 자체의 흐름은 견주한 편입니다. 이번 단기 금당은 좀 큰 편이지만, 함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전에는 PCB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끌었다가, 반도체와 5G, 2차전지 쪽으로 주도세가 넘어가고, 최근에 MLCC 쪽으로도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은 좀 준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적은 분명히 개선 중에 있고, 올해도 업황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9,320원이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점인데, 여기를 박스건 하단으로 잡으면 크게 이탈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9,320원 지지선이고, 추가 매수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한 30% 비중이 한 종목의 전체 계좌의 3분의 1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꼭 하시겠다면, 지지점은 9,320원이니까, 그 위에서 한 9,700원, 10,000원 정도, 이 근처에서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보시면서, 매수 가격이 11,600원인데, 일단 목표 가격은 위쪽에 13,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8호입니다. 5147님이 보내주셨고요. 2,870원에 비중은 2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1번,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본업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흘러가고 있는 테마나 이슈는, 말씀드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2017년도, 18년도는 흑적자가 낫다가, 올해는 2019년도죠. 소폭, 흑자나, 이렇게 재무구조는 좋아지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번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테마주인데, 그 테마주 내에서 술 한 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두 번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1월 28일, 또 2월 3일 날 나왔거든요. 오늘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을 2,870원에 들어가셨는데, 종가가 비슷하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 종목이 두 번 시세가 나왔어요. 나와서 단김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데, 월요일 날 예측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종가에, 아니면 월요일 날 매수 가격에서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2627님을 보내주신 액트로 1480원에 비중은 12%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마 매수 가격이 좀 잘 붙여주신 것 같은데, 아마 최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카메라 관련된 부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IT 섹터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4분기 삼성전자 IM 실적이 굉장히 큰 폭을 뛰면서, 굉장히 큰 폭의 주목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이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향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등락은 일단 박스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좀 위쪽에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빠져나오신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점을 형성했던 가격이 1만 600원인데, 실적이 나빠지거나 펀더멘탈에 악화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를 시장이 너무 크게 밀리지 않으면,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만 600원 정도 지지성을 놓고 보시면 되는데, 목표 가격은 1만 4,800원을 매수하셨는데, 거기가 최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1만 4천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IT 종목 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좀 진정이 되고, 실적이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일 때, 아마 반등의 영향이 좀 들어올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를 1만 4천원으로 제시해드린 이유는, 섹터 자체가 IT 내에서 그렇게 주도 섹터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눈 높이를 낮춰서, 1만 4천원 정도의 청산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LG 디스플레이고요. 1만 5천 2백 원의 비중 20% 어떻게 보실까요? LG 디스플레이는 첫 번째요. LG전자가 37.9%,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7.15%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G 계열사죠. 수년 전에는 삼성 텔레비전이냐, LG 텔레비전이냐 하면 LG 금성 텔레비전을 봤죠. 그것은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 얘기고요. 잠깐 제가 이 종목을 의뢰하신 분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한 20, 30초 더 늘리는데요. 2016년도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2017년도는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그러다가 재작년, 2018년대는 영업이익이 929억, 작년, 2019년도는 영업적자가 1조 3,594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도 비전이 있느냐? 그러면 LG 파주 공장에서 직원들을 일부 퇴직을 시키고,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여기서 턴 어라운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비중이 15,200원의 20%입니다. 매수 가격 부근에서 저 생각은, 20% 중에서 15% 정리하시고, 5%만 가지고 보시자고요. 제가 보는 생각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신적가인데, 이거 오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중을 20% 중에서 5%만 하자. 그냥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정도로 보시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으로 2년 내지 3년이 앞서가는데, LCD, TFT, LCD 중에서는 중국이나 대만이 앞서가고 있다. 비슷하든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가 수율이나 가격 경쟁력이 뒤처져 있다.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반등시 비중을 20% 중에서 5%만 남겨놓고 전략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4144님이 보내주신 INC. 5,500원은 10%인데,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추가 매수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추가 매수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INC는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테마가 들어왔을 때, 풀과가 좀 컴폭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펀더멘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시장이 밀리면서 컴폭으로 좀 밀렸고, 지금 현재 좀 보면 다른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상당히 낙폭도 크고, 실적 개선 정도도 좀 약합니다. 결국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형성되는데, 막상 지금 1월달, 2월달 반도체 수출 동향을 열어보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품폭의 가격 상승과 함께 실적 개선이 보였다.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3800원 정도, 여기를 지지선 좀 놓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기 지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되는지 좀 반드시 확인을 좀 잘 해보시고요. 3800원 지지선으로 놓고, 위쪽으로 들어올렸을 때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4600원입니다. 아마 여기서 한번 부딪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개념성이 좀 크고요. 반동을 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부딪혔다가 내려왔다가, 만약에 이제 이 반도체가 관련된 부분이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조독 섹터에 들어와버리면 위쪽의 목표 가격은 53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키이스트입니다. 3100원의 비중은 30%. 요즘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키이스트, 엔터 관련 종목입니다. SM이 31% 주식을 갖고 있는 최대의 주주입니다. 일부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 최근에 기생충 테마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시장의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JYP 이런 같은 엔터 업종들이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는데, 오늘 하락이 약 3.7%가 나왔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업종이 지금 위축되고 있다. 지금 안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류가 대표적인 한류가 동남아나 중국에서 어떤 흥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2월 17일 날 4,540원까지 시세분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3,100원에 30% 비중도 많습니다. 올라오면 3,000원, 3,200원에 매수 가격에서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테마를 매매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반등식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삼성제약이고요. 24,00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이 이번 급락 기간 동안 그래도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임상과 관련된 부분, 특히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항생제, 항말려스제, 항말려스제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테마가 형성되면서 그나마 낙폭이인 시기에 낙폭이 좀 줄고 상승의 운전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깨있습니다. 삼성계약도 사실 최근에 시장이 좀 열릴 때 밀려 내려왔다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화되면서 다시 박스관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래쪽에 3,615원을 제가 이제 이탈하더라도 일시적 이탈 보자는데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쪽에 보면 이제 1차 목표 가격이 4,600원 제가 설정을 계속해드렸고 만약에 이 테마가 좀 강하게 형성돼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2차 목표 가격은 5,400원입니다. 4,000원에 지금 비중은 한 30%니까 일단은 3,615원 여기가 지지가 된다는 가정에 보유를 좀 하시고요. 대신에 이 섹터 내에서 지금 보시면 테마가 형성됐을 때 그때 이제 청산을 못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삼성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제약조에서도 테마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4,600원에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